이어서 회원수협 소식입니다. 민물장어 양식수협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9월동에 이나로 지점을 열고 지난 17일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수협의 첫 번째 지점인 이나로 지점은 금융거래가 활발한 인천지역에 자리잡아 지역기반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한계를 딛고 유수의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수협이 지난 20일 금남중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어업인과 어촌 지도자,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군수협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업종사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 어족자원 고갈과 콜레라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시장 위축 등 수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마음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달리기와 줄넘기 등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경품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안의 청정수산물을 내륙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센터가 충북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동해시수협은 지난 21일 지상 3층, 연면적 678제곱미터 규모의 수산물 직매장과 활어회 전문 매장을 갖춘 청주 수산물 유통센터를 중공했습니다. 내륙지역에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 것은 지난 5월 춘천수산물 유통센터 이후 청주가 두 번째입니다. 원덕수협과 한국여성어빈연합회 원덕수협 분해 회원들이 지난 16일 임원항포구 1원에서 항포구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일에 출범한 한혈연의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남하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와 음료를 대접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신안군수협의 올해 위판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안군수협은 현재 위판고가 1,501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연말까지 1,600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며 전국 회원조합 중 최상위 실적 달성을 기대했습니다. 금액통발 수협이 지난 20일 용남면 마을 어르신과 어촌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는 통영서울병원과 충무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총 100여 명의 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약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입사 1년 이내에 회원조합 신입직원이 21일부터 25일까지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신입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54명의 회원조합 신입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협동조합론과 함께 경제와 상호, 공제사업을 이해하며 팀 빌딩, 비즈니스 매너 등을 배웠습니다.